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3000문제가 넘습니다. 39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48, 3-1, 3-2로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2000번 문제가 됐겠군요. 귀찮은 3-4획 돼야 아마 2권이 끝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공개를 할 작정입니다. 코우키 마에다는 퀴리어스 12살짜리 제프니스 학생인데 컴업 들고 나왔어요. 펄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가장 큰 그의 소망을 해보 목적어 소망이 달성하는 거잖아요. 소망이 지가 능동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거죠. 능동문용은 안되고요. 달성해야 될 목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해보 목적어 PP겠죠. 디버니 답이겠죠. 그의 가장 큰 소망이 달성되어지기를 소망은 실현되어지는 것이므로 과거 분사가 따라져야 되겠죠. 컴업 위드는 들고 나오는 거고요. 폴필, 계획, 약속, 예언 등을 실행하다, 수행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죠. 답이 디버니네요. 쉬운 문제죠. 내려가 볼까요? 다 되어 있고요. 5-8 형식입니다. 5-8 형식. 목적어 나오면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게 5-8 형식에 해당하죠. 목적어에 대해 목적격 보호인 과거 분사는 수동이예요. 수동. 타동사면 피피코리스여야 돼요. 자동사의 수동태가 아니냐. 자동사의 수동태는 또 예외인 경우고요. 목적어는 과거 분사의 음상의 주호가 되는 거죠. freeze get alone mode. 잔디가 깎여지게 하십시오. 지겨지죠. freeze get alone to be mode. 안 돼요. 이건 뭐 설득적 사역으로 하면 안 돼요. get 목적어 to be는 이게 설득적 사역이잖아요. 근데 잔디를 어떻게 설득해요? 안 되겠죠. 아무튼 get 목적어 to be be는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돼요. he got his wrist broken. 그는 손목이 부러지는 것을 당했다. 이런 거죠. I wanna get my work finished by는 정오까지는 숙제가 끝내지게 하다죠. get은 시키다 당하다 하다의 세 가지 뜻으로 쓰이죠. I saw the room cleaned. 방이 청소되는 것을 보았다. I saw the room being cleaned. 청소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죠. being pp가 따르면 진행이 쓰이는데 진행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드문 경우에요. 그 다음에 watch에 대해서는 예문이 빠져 있는데 한번 뭐 다른 데서 다뤄보기로 하죠. being pp가 있으면 진행형이죠. did you hear your name called?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I felt myself ripped up. feel 목적어 운영 부정사고 여기서는 과거 운사죠. he had his shoes shined. 신발을 닦게 시키다. 이런 거죠. 닦다 할 땐 shine, shine, shine. 그 way it didn't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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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이죠. I had my shoes mended. 나는 신발을 수선 되어지게 시킨 거죠. 해보 목적어 원형 부정사 아니면 과거 운사지. 2bpp는 없어요. 협력적 사역이라 그러는 거죠. 신발을 수선시켰는데 수선공항에다가 맡긴 거죠. 사실은. he had his wallet stolen. 그는 돈지갑을 소매당했다. 여기는 월렛이 도둑질 당해져야 되는 거죠. 시키다 당하다 겪다의 뜻으로 쓰이고요. I have never had a body. 이거 시체예요. 바디는 시체가 발각되어지는 경우를 겪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회부인데 시체가 지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거죠. 연쇄사람 보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우 나는 많은 짓을 했어도 시체가 발각된 적은 없어. 이런 거죠. 경험회부의 과거 운사가 따른 거예요. I couldn't make myself understood. 나 자신을 이해되어지게 할 수 없었다. 이거는 make 목적어 원형부정사지만 여기서는 과거 운사예요. make는 변화형이고 결과에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keep the door shot. 다친 상태가 유지되는 것. 다친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keep은 지속형인 거죠. I will keep you posted. 당신이 posted는 제가 글 올리는 거 포스팅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포스팅돼 포스팅을 해준 상황 정황을 알려드릴게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다는 거죠. you must leave your room locked. 잠긴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런 거죠. leave 목적하고 분사. I want는 I want it done. 즉시 하기를 원한다. 나의 지금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수선되기를 바란다. I would like the radio turned off. 라디오가 돌려서 off 되는 거죠. I put this work finished key clip. 끝내지기를 원합니다. I will see the work done in time. 즉시 끝내야죠. 이때 see는 보다가 아니고 조차하다의 뜻이에요. 조차하다. I will see the work done in time. I will see that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see 목적어 과거 분사로 조차하겠다. see to eat that에서 오는 거 조차하고 똑같아요. see는 보다가 아니고 조차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보겠다는 거죠. 살펴보겠다 조차하겠다 이랬듯이에요. 자 그 다음 48-3-2001번 성균관대학교 문제네요. I don't like the keys in the block. 동네에 있는 애들 좋아하지 않아. what do you mean? 무슨 소리인데? I've had three times. 세 번이나 동네 애들에 의해서 지난 10월 이대로 겪었다는 거죠. 뭘 겪었을까요? 뒤에 보니까 아하 여기 have pp 나오고 다시 a번 pp가 나오면 안 되겠죠. have head 동사가 나왔어요. 또 pp가 또 나올 수가 없잖아요. have head breaking 안 되죠. head head 그 다음에 ing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have plus ing는 없는 거니까요. 이거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our windows가 나온 게 훌륭하죠. our windows. 이게 창문이 지가 행동을 하도록 시킬 수가 없잖아요. have 목적어 원형 부정사 안 되겠죠. 투부정사는 뭐 더더욱이 안 될 거고요. 창문이 깨는 거 아니죠. 창문이 깨어지는 것을 당했다는 거죠. 2번이 답이죠. 수동적 경험인 거죠. 수동적 경험의 have라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건 수동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목적어와 목적어는 수동 관계이므로 윈도우스 하면 과거 분사가 오는 게 맞겠죠. 당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설명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수동적 경험의 have에요. I had his wife killed in the accident. 사고로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 써야 되는 거죠. I do two dogs die of snake bite. 저는요. 저하고 관련만 시키는 거예요. 개 두 마리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는 거죠. 이거는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죽게 시키는 것도 안 되고요. 수동적 경험인데 다이가 자동사니까 원형 부정사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빌 헤더. 한 남자가 어젯밤에 그를 턴경을 당했다. 이런 거죠. 한 남자가 목적어 뒤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 원형 부정사 러브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I've never had that happen.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겪은 적이 없었다. that happened. happened는 안 돼요. happen은 자동사임으로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태에서 형태가 나올 경우는 있는데 지금 전체의 흐름하고는 무관하니까 여기서는 다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